안녕하세요. 하늘이 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미리 보는 2024년 토끼띠 운세입니다. 올해는 제가 이렇게 운기를 살펴드리더라도 개인의 운기가 제가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다 하더라도 뭔가 체감되는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죠. 적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아무래도 이제 국가적인 경기, 세계적인 정세가 안정권이 있어야 내 개인적인 운기도 조금 이제 상승을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일단은 내년의 운기를 살펴보는 관점에서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을 보자면은 일단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협업하는 관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이바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운기가 와요. 그래서 나 자체만으로 뭔가 이렇게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동업관계를 형성을 했을 때 더 좋은 형태와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 뭔가 이렇게 고민만 했던 일들, 생각만 했던 일들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조력자가 나타나는 형태로 이어진다.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내년에는 특히나 인간사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는 게 그 어떤 해보다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너무 또 가까워지게 되면은 공사의 부분이 힘들어지게 돼서 고심을 받는 부분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내년에는 들어오는 인간관계는 좀 적당한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일사를 진행해 나가시면은 굉장히 좋은 형태가 있지 않을까 사료가 되고요. 자세한 부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울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영상 댓글에다가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띠는요. 내년에 99년생이시죠. 김효생, 토끼띠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김효생 여러분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큰 인연의 자리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인연의 자리는 큰 아버지와도 같고 큰 스승과도 같은 그런 내가 존경할 만한 인물들에 있어가지고 내가 제자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이성관의 관계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직장 내에서 이렇게 상사와 부하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가지 어떤 인간계 형태에 있어가지고 나를 정신적인 내가 위안을 받고 모토를 삼을 수 있는 롤모델을 곁에 둘 수 있는 그런 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20대에는 내가 주변에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있냐에 따라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때이기 때문에 이때 이런 형태의 인연수가 들어온다는 굉장히 큰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외쪽으로 내가 어떠한 내년에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용기가 들어오게 돼요. 내 재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옆에서 돈의 흐름을 관찰하고 관리하고 이런 데 조금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니까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있죠. 은행권이라든지 금융권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나 좋은 일사들을 잘 누릴 수 있는 기질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이게 너무 딱 극명한 상황 한계이기 때문에 내가 좀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너무 친해지게 되면은 하지 않아도 될 잡목까지 좀 볼 영향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 유지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구만 잘 잡아 나가신다면 굉장히 좋은 큰 인덕을 누릴 수 있겠다라고 사례가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내년에 87년생이죠. 정묘생 토끼띠 여러분들입니다. 자 우리 정묘생 토끼띠 여러분들 내년에는 남들을 뭔가 이렇게 감시,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운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이 돈이에요. 돈.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관리, 감독, 감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큰 재물과 부와 명예가 따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내가 뭔가 한 단계 외적으로 승진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공부의 운도 같이 따는 형태라고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내년에 하면 할수록 분발을 잘 할 수 있는 형태로 보입니다. 한 가지 조금 이제 경계심을 가져야 될 것들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력이 약해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단기성이 끝날 확률이 많아요. 에너지를 한 번에 확 쏟아붓고 또 이제 휴식기를 좀 가지는데 생각보다 휴식기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감안을 하셔서 내년에는 가늘고 길게 적당한 페이스로 연말까지 연초에 좋은 운기를 지속해야겠다. 이렇게 장기성을 가지고 플랜을 세우신다면 우리 정묘생 여러분들 내년에 큰 대방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내년에 75년생이 되는 을묘생 토끼띠 여러분들입니다. 자, 우리 을묘생 토끼띠 여러분들은 내년에 정말 이제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고 좋은 운기가 있는 사람이 옆에 오는 그런 형태로 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굉장히 깊은 인연, 밀접한 사적인 관계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적인 관계가 공적인 관계까지 이어지는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런 것들을 흔히 말하는 말로 비선실세라고 하죠. 그런 형태로 내가 강력한 실권과 명령권과 권력을 지게 되는 형태예요. 그런데 아마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될 게 주변 사람들의 원망,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가 형태의 힘을 얻게 된다 하더라고요. 칼을 함부로 뽑으면 안 됩니다. 검집에 넣어놓고 이 겉만 보여주면서 이를 처리를 해야 돼요. 이 칼을 뽑으면 분명히 이 칼이 나도 칩니다. 분명히 그 각에 대해서 다양한 시비, 다툼이 형성이 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내년에 얻어지게 되는 재물과 권력에 대해서는 힘을 남녀하지 마라. 절대적으로 내가 고개를 숙이고 이금표가 고개를 숙이듯이 겸손의 자세를 유지를 해라. 이것만 잘 유지하면 내년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때는요. 내년에 63년생이 되는 개묘생 토끼띠 여러분입니다. 우리 개묘생 토끼띠 여러분들에게는 내년에 참모의 역할? 그런 비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 집단, 인연을 만나게 되는 좋은 형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기회가 너무 깊고 다양한 경험을 가지다 보니까 그릇에 맞는 인연을 만나기보다 그릇이 조금 작아요. 인연수들한테 좋은 지식과 노하우를 전달해준다 하더라도 좀 아쉬움이 다른 형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박리담의 형태로 가야 됩니다. 한 명한테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사람한테 내가 다양한 말들을 전달하고 교육을 하고 지혜를 전달을 할 때 굉장히 좋은 덕망을 누릴 수 있는 형태로 갈 수 있겠다라고 사료가 되거든요. 이 부분만 잘 참고하시면 많은 사람들한테 큰 내가 조력자, 큰 스승, 이바지, 후원인의 형태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내년에는 부적인 부분보다는 명예적인 부분으로 내가 집중을 할 때 굉장히 좋은 큰 성과를 누릴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두려워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토끼띠 여러분들 내년 갑진년 2024년 운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은 운기를 잘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속력이 조금 짧은 부분과 어떤 형태로 갔을 때 내가 12구소를 휘말릴 수 있는 부분만 잘 잡아 나가신다면 내년에 주변 사람들의 덕망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참 깊은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되고 내년 2024년 한울 두려웅도 열심히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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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